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저는 그걸 해냅니다 하...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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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있어다고 믿고있어다고 챡션 하... 아 나 진짜 애지중지 키운 실버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희망인데 애지중지 키운 실버 다 터지는 줄 알았어 리얼루다가 하... 믿고있었다고 젠장 물결평을 깨워 아 주안이 짱여니처럼 왔습니다 아 여기서 죽으면 끝난다길래 진짜 고민했어 진짜 수백번 고민했어요 이거 퇴각하기 눌러야돼 진짜 단 한발인데 단 한발인데 그걸 성공해냅니다 쓰읍 기도 메타 성공했구요 와... 진짜 게임 터질뻔했는데 마지막에다 지금 기억도 안나 낯지를 회피했나 낯지를 안했나 왕이 벙벙하네 흑으흑 미열해졌다 횟빛 떴어요 와... 나 기억도 안나 너무 찰나의 순간이라아 횟빛 떴씨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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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나란히 그냥 막힛낼뻔했는데 하.. 다행히 없다 미꺼 있었다 아씨 젠장아 농장 이제 깼구요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고 아 참 오줌 좀 지르고 올게요 아 이거 긴장 너무 진짜 개빡세게 해가지고 커피랑 오줌 좀 금방 타올게요 아이고 열어졌다 씨 흠 흠 실브야 오래오래가자 오래오래가자 우리 내가 치료해줄게 어.. 최강 실브 최강 실브야 재밌게 보신 분들 팔로우 잊지 마시구요 자 다음 던전은 어디가지 저주갈망지운 구데기 저주갈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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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되면 젤리님 운발이 적폐아닙니깐 제가 이 게임 잘한다 했잖아요 잘하는게 뭔 뜻이냐 운도 받쳐준다 와 이 말이에요 진짜 신의 운이었다 진짜 와 곧 운이었어요 곧 수은 연고도 참 괜찮긴 해 연고 어 40개 이것도 좀 준비를 해야돼 좀 이것때문에 저 농장을 돌았거든요 요것때문에 좀 더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거 하나 차긴 차야돼 이게 되게 좋은템이에요 이게 파편 획득 다발펜던트 그 다음에 저거 오지 않나 얘네? 얘네 올텐데 은하개들 어 뭐야 놀래라 아 여깄다 은하개들 얘네들은 여기 먹나? 안먹죠? 얘네들은 고용해나 아 이거는? 이거요? 이거는 그때 트게드 여러분들이 이거 좀 해달라고 스킬 좀 제발 적용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한 번 한겁니다 쓰진 않아요 이상해서 좀 안어울려 안어울려요 자 데려오래는 없고 출발해볼까 베테랑으로다가 김 베테랑은 좀 빡센데 아 베테랑은 좀 할만하겠지 김이니까 여기나 갈까요? 여기나 한 번 가줘잉? 응 좀 많이 이길적이야 베테랑 애들 패어니까 저주가 있어야된다 패어니까 출혈은 안된다 사효중보가 좀 잉여같았는데 도움이 되긴 되네 부시 청결집착 세척과 죽창메타 가야죠? 어 죽창메타 성전사 2열 무한동력하자 무한동력이 좀 좋은거 같애 자리이동기가 은근 딜이 센데 좀 리스크가 있거든요 뭐야 챔피언됐네 챔피언됐잖아 레이널드 수집가 한 번 가서 다크론이나 한 번 해보자 그래 김이니까 다크론 한 번 가자 김치기 껴가지고 다크론이 그리 짭짤하대 야영도 두 번 할 수 있으니까 다크론으로 한 번 풀로 땡겨야겠네요 죽창으로 오면 되고 이번에는 힐러 껴야돼 힐러 없이 깼있네 그러고 보니까 아까전에 이번에는 힐러 껴야돼 힐러 없으니까 지옥이다 힐러 한 명 챔피언댓 궁예 힐러가 없네 뭐지? 루셀이 루셀이 하실 분 어 힐러 한 명 딱 있네요 다행히 신비술사 아 이 신비술사 밖에 없나? 성례 없어? 허허씨 신비술사 하나 더 데리고 와야겠다 하나 좀 컷 한 다음에 구데기 하나 자르고 신비술사를 하나 데리고 와야겠어 아이드 아이드를 버리고 아이드를 버리고 중보원은 어 중보원은 있어야 되고 노상이 어차피 많으니까 노상이 하나 버리고 힐러 하나 건너 힐러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성려는 단 한 명 있나? 단 한 명? 챔피언 단 한 명이야? 성려 하나 더 키워야돼요 어차피 다 키스트 갈려면 성려가 있어야 되거든 야 지금 없어 신비술사 밖에 신비술사 밖에 없어요 자 됐고 출발 신비술사랑 신비술사 압렬에 둬가지고 평타 좀 때리게 하고 압렬은 좀 듬직하네 어 듬직하네 디스마스라 디스마스 두기에는 좀 그래 중독을 걷는 애가 한 명 필요한데 중독 걷는 애 얘로 그냥 토할까? 담둑도 나쁘지가 않아 중독맨도 힐은 이걸로 하고 힐 또 노일이면 좀 에반데? 힐러는 사치인가? 보스전은 아니고 힐러 끼면 조합이 좀 꼬여 중독 걸어가지고 저어있거든요 왜 중독 거냐면은 이게 있어요 중독 피해량이 오지게 하는거 얘가 딜러가 됩니다 골동품이 민폐가 아니에요 이거 끼면은 악세가 있어서 그래요 악세가 있어서 에반가? 아니아니야 껴주고 얘들아가는 에반 고행자 중독맨은 어 제 이름은 데들리가 맞이라 메.. 메디 메시 멋있게 메시로 하고요 자일 끼는 걸로 하나 낄까 그러면? 자일 있는 애 부시? 부시 부시 부시? 부시 자일이 있고 부시 얘도 스튜힐 스튜 겸 자일이 있고 얘도 힐이 있어 얘도 힐이 있는데 때릴꺼니까 상관없고 혹시 모르니까 어 힐 얘도 자일이 있고 얘도 자일이 있고 그래 올 자일이 있어 가능? 자 세팅만 해도 가죠 부시는 좀 뭔가 어감이 좀 안좋다 얘네 원래대로 나병환자 가자 나.. 어 나서환자 오케이 엣지있게 김치킹은 특수 아이디에요 유물조랩도 하나 기어.. 티워주긴 해야돼 힐 힐 힐 힐 힐 쇠사슬 그 다음에 변신은 배워야지 변신 힐 오케이 됐다 완벽 출발 김에서 다크런 가보자 할 수 있으면 장식으로 세팅만 달하면 다크런까지 가능해요 왜냐? 음식 조절하는거 끼면 돼 음식 조절하는거 괴인같은데들이 음식 안먹으니까 음식 조절해 거식증메타 거식메타 갑니다 음식을 최소한 쓰러다 뜯고 가가지고 털어먹는거지 압렬은 그냥 극딜 압렬은 그냥 개극딜 초 어디가? 선조의 초? 선조의 초 어딨나 어? 누가 들고있나? 해지 여기 어 여깄다 선조의 초 여기 선조의 초랑 친명타 속도 명중 명중은 없네 뭐 처맞겠지 뭐 지도도 가져가야죠 지도 지도 가져가 유물이 뒷열은 음 음 뒷열은 근접 피해량 10% 요거랑 얘넨 딜템을 가야되네 딜템을 핵심이라 다키스트 유튜브에 올라가긴 하는데 30분씩 좀 자르자구요 펜제님한테 좀 말하겠습니다 풀로 올라오긴 하는데 어 자를 수 있으면 잘라볼 수 있으면 물어볼게요 이거는 좀 에반데 이거까지 끼면은 이렇게 갈까? 아니야 괴인에다가 거식 메타 가고요 돛 딜러니까 괴인에다가 거식 가고 얘는 딜 들어야지 흉물 안나오고요 요 이거는 피통 어차피 안맞아요 사멸 아니면 사열을 훅 보내고 할 수 있습니다 날개장신구로에요 인간형 날개장신구 요거면 됐어 얘를 뭐 껴주지? 얘한테 뭐 껴줄까? 이거나 끼자 음식 무섭지 밥 먹지마 어차피 쎄 어차피 쎄 그치? 디스마스 머리 껴주자 딜 10%보다는 25%가 괜찮겠지 어 저시계 가자 음 이거면 되겠죠 첫턴 수트 올려주는거는 없어도 될거 같애 자 이렇게 갑니다 페어 김 베테랑 자 음식은 두개씩 먹어 두개씩 단식때문에 두개씩 먹어요 구덩이면 충분하단소리 삶만땅 성수만땅 여기 성수만땅 성수랑 토치 두개 열쇠 어 다섯개 이거랑 붕대 한 덩이 토치 한 덩이 더 이거면은 데크런 까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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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독제만 좀 챙겨가자 오케이 오케이 출발합니다 열쇠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 오케이 열쇠 일곱개 요거면 어 가능 가능 자 잘봐야돼 야가 야습방지 오케이 야습방지 맺으면 돼 오케이 출발 비닐은 아이기스입니다 한번 한번 아이기스 막아주는거야 한번 자 그 다음에 어 게임 중간에 안내 말씀 드립니다 어 살아계신 분들은 멘트 쳐주시구요 아 잠크리트분들은 광고가 하나 나갈 예정이니까 선별 있는 분들은 광고를 재밌게 보고 비선별 있는 게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헥 갑니다 레츠고 정살 떠나 제발 아 근데 멘탈 관리가 안되있네 방전 100%죠 여보 손들었어요 아 지하구 3님 철학 고맙습니다 자 출동해보쥬옷 풀방 갑니다 쏘쏘쏘 아 퀘스트내야? 지호 못지우네 그 다음에 아까 오지는 장면 클립 따주신분들은 나중에 한번 해주세요 어 정말 애졌다 명장면이었어 하아 하자마자 꼬여 하자마자 자르기 음 메띠야 자리잡아 아이 좀 빡센데? 음 힐러가 없는데? 괜찮 변신하기에는 멘탈 조집니다 얘는 딜러입니다 보조딜러에요 보조딜러 이 친구는 어차피 얘는 뒷열 못 때려 뒤로 가는거보다 아 아 아 애매하네 때려 그냥 아이고 젠장 약간 꼬였다 습당에서 시체를 시체를 틀어야겠다 아이고 좀 꼬였는데 얘는 토합니다 골동화 자리에 자일 한번 때리고요 사면으로 멘탈 관리 겸 소발리 느낌이 좀 쎄한데? 때려라 골동화 니가 딜러다 베테랑 못 만나면 좀 털리겠는데 일단 치치우 그리고 회피가루를 안 베웠네? 이거 끝나고 베우자 꼬여서 그래요 구토 원래 이걸로 좀 직접 싸야돼 좋아 무난히 클 가능 이때 스톨링 좀 해가지고 멘탈 좀 치료하죠 추방 메우라고? 위협인데? 정화야 아 이거 괜찮네 다음에 이거 좀 생각해봐야겠다 안 베웠어 아예 때려 어? 감즙 좋아 우리 파티 가능 가능이야 조냉강에 힐도 한번 때릴까요? 잠깐만요 얘는 때리고 그렇지 얘는 자연사니까 이때 스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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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다 가야되네 여기 아래쪽은 털고 다 크러너는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다 스톨링 아 템이 좀 음 음 골동품은 꼭 챙겨야되구요 흉상은 나중에 쾌자 흉상은 아 근데 인벤토리가 너무 딸린다 이거 돌아오면서 다 깔까? 돌아오면서 돌아오면서 다 깔 수 있나? 아니 이거 까봐 빅리어싸나 아 돌아오면서 다 까라고 이걸? 알았어 알았어 인지인지 돌아오면서 다음에 다 깔자 서순 틀렸다 오른쪽 밖부터 돌아오면서 불꽃 가야됩니다 하하 알겠습니다 첫전투 간다 여기 근데 여기 찍었다가 여기까지 돌아오기엔 좀 빡세지 않나? 해볼게 그렇게 그게 다 그런? 캠프를 지금 한 번 하는 방법입니다 그럴까? 그냥 때려 그러긴 해야겠다 캠핑을 좀 빨리 해서 순환 시키죠 순환 시키죠 스턴? 성착! 이걸로 죽여야돼 이걸로 2,3면 정리하고 순간 열은 얘 암 열은 암 열은 암 열은 문둥이 암 열은 중독포신 버리죠 아 그래? 오케이 버릴게 그거 템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필요 없나봐 여유 넘치니까 한 번 자일 스턴 겸 비가 때려 아 못 때리네 일렬을 못 때려 아 이거 문둥이 아니에요? 아 사과합니다 캠핑을 빨리 하자 그래 캠핑을 여기서 하자 한 번 해가지고 버프랑 스턴 관리 한 번 싹 한 다음에 싹 한 다음에 하면 되지 어차피 음식 다 먹.. 연회하는데 4개밖에 안 들어 연회 한 번 하고 스트레스 및 딜버프 자신만만으로 야습방지 그 다음에 연솔로 파티 어 스트레스 관리 오케이 완벽 퍼펙트 여기는 굳이 마지막에 전투하면 되죠 마지막에 자 여기까지 들렀다가 가자 들렀다가 전투니까 버플 수도 있으니까 80%? 50%? 60%? 아 뭐야 이거 씨 함정 제일 높은 애한테 일단 껴주자 90% 애매하네 지도 효과를 못 봤나? 아 이걸로 바꿨어요 원래 그 그 캐릭은 너무 이상해 한 번만 보여줄게요 너무 이상해서 뭔가 이상해 안 어울려 좀 화풍이 어울리는 걸로 화풍이 좀 어울리는 걸로 해듭니다 이질감이 좀 떨어져요 좋아 기습이지 뒤에 기죽 두 마리 자르기 이거 하나는 괜찮아 한명은 최사슬 음 개인맨 세고 뒤에 놓으면 주창 이거 마격치 우와 이리 딸리네 나름 개준합니다 그 다음에 해독제를 버려라 해독제 버리는 거 듣고 흠 꿀병 안보 무난히 살아가자 자르기 맨 뒷녀는 부패 안전기로 막역 무무리가 은근 쎕니다 골동풍이 은근강이에요 쇠사슬 롤이요 롤이요? 롤 승급점만 뛰어놨습니다 다이아 원가는 승급점만 뛰어놨어요 오르 이거 까고 이거 버프죠? 까고 가야죠 이게 맨손이었나? 석관 석관 이거 맨손이죠? 이게 뭐예요? 상세 석관이다 템이에요? 버프에요? 아시는 분 손입니다 템이야? 버프야? 템이면은 얘가 위무리가 까고 60% 템이에요 딜 버프면은 얘가 까고 손 템? 오케이 아 나중에 깔걸 다클은 깜빡했네요 아이 다클은 깜빡했다 나중에 까자 이제 입 다클은 합니다 자꾸 까먹어 사분 아니에요? 괸인 선수사요 그거 너프 되.. 아 패치됐어요 워낙 부대기라서 오오오 한번 상향 패치됐습니다 맨 처창기때만 그렇게 됐고 이제는 같이 갈 수 있어요 80% 믿는다? 아무도 안쓰니까 괸인을 너무 구데기니까 뵙겠습니다 이게 버픔만 먹고 갈려고 하는데 템이네? 템은 냅도 템은 냅도 다클은 가자 킥밀만 한 번만 떠더라 템은 다 두고 가 다클은 시계 가자 침 다클은 안쓰고 네 일정도 다클은 네 아 미사 미사 베테랑 에르만 좀만 나갔으면 좋겠어요 긍직합니다 나성완자 감즙 괜찮? 안 아파? 고냉강해요 중독 걸린 애는 때려주고 성창으로 마무리 좋아 스타럽 썰자 오케오케오케 군대에는 써주고요 해독제 버리라고 했죠? 해독제 버리고 문장챙기 괜찮다 좋아 계획대로 내고 있어 템이 많팀 맞네 응? 돌아오면서 어 샘센새도 잡을만해 지금 잡는건 에반가? 지금 잡는건 에바죠 성수 성수 지금 다 싹빨고 감즙으로 어차피 중독시키고 음 나중에 돌아오면서 하자 오케이 돌아오면서 좀 괜찮으면 하자 그냥 퍼지수가 쎈 선생님은 좀 쎕니다 베테랑은 베테랑은 좀 많이 쎄 음 다르기 이마에 더듬이 설명듬요 이마에 더듬이가 아니라 스마일입니다 웃으라구요 여러분 미소미소 웃으라구요 담즙 패 오케이 딜리형 저거 빨간구슬이 횃불로 오면 좋은 아이템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 권위자에요 잘합니다 실력 오져요 저거 썰어 스톨링 한번 땡겨주고 힐 한번 4일 전부 다 가능합니다 한턴만 스톨링 한번 하고 하자 저 그곳입니다 잡동사니만 몰라요 기억을 못해서 로스트 메모리즈라 잡동사니는 기억 못해요 스킨 없는 엘도 있습니다 스킨 없는 엘도 있습니다 스킨 없는 엘도 있습니다 근데 맵이 좀 길긴 길다 왔구나 파테랑어 이게 좀 빡센데 썰어 일단 담즙 샌드 샌드 회피를 한번 걸어야 돼 이제는 정신이 아니고 회피 좀 걸어야 돼요 존이는 아파서 성창으로 귀족 먼저 믿는다 회피 회피 그렇지 버프 괜히 건게 아니야 깍둑썰기 깍둑썰기 구토 팔 팔 다음 턴 삼아 평타 마무리 진짜 찌르게 우와 태랑도 큰 피읍 잡았어 자연수 하면 되니까 자이라구 솔리 괜찮은데 크리로 메탈 관리 팀만 잘 된거 못 잡아도 템을 겁나 많이 템은 돌아오면서 까는 걸로 하고 전투템은 최대한 버리죠 돈만 드세요 그래야겠네 유물 데리고 왔으니까 돈만 먹자 옳은 판단입니다 유물위가 있으면 돈창이 커지니까 돈만 오지게 먹어 너무 욕심쟁이라 이거 버려야겠네 버리고 돈만 다친 돈만 긁고 와 썰기 썰기 구토 이거 잘라 아아 오케 잘랐나 오케 찌르기 약간 딸려요 운둥이가 오지게 셈입니다 나성완자 딜 개오지 오우 해피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1편부터 4편까지 있을거에요 지금 풀볼 올라가서 혹시나 중간중간 놓치신분들 명장면 놓치신분들은 유튜브에도 있어요 자르기 아이씨 형 오늘 방종하지 말아줘 야 나도 자야지 어? 저도 사람입니다 사이버 귀신이 아니에요? 이어가 이어가 돈만 이거 버리고 돈만 챙겨놔 돈만 뭐로 오지 돈 템은 다 두고와서 데크럼 간다 아 얘네가 왜 나와 이 브로들이 왜 나오는 것이지? 중독 안걸리면 겁나 이렇게 하는거? 제발 중독! 오케잇 3열만 때리면 돼 깍뚝 쏠리 하나 막혀 캐겠다 안되겠다 지루기! 저주만 걸리지만 쇼모우쿠 괴인 변신하면은 망합니다 트리스 땜이 망해요 템이 있어야 돼 근데 변신하면은 파티 스트레스 안받은 템이 있어요 뭘 껴줘니 썰기 하나 막혀 얘는 그래서 스턴 셔틀입니다 호잇 170이네 로고 미니아 로고 미니아 로고 미니아 이 하나 때린 무난했다 문 아니었어 문장 버리고 괜히 버렸네 오로지 돈만 챙기자 돈만 피통이 약간 좀 딸린데 몸빵을 빼고 킬 하아 해골 지휘관 핫 오 쉣 답은 회피다 답은 회피야 스턴 마지막으로 바보우 다는 귀족 먼저 찔러주고요 것 처럼 소넨떼 회피 약간 좀 조졌네 찌르고요 완벽맨, 완벽맨이네 오깅동깅 그 완벽맨이네 포그들로 힐 한번 해야겠다 쎄한데? 왜 피해 27이야 절대 피해 아니 왜 못 피해! 아니 뭐야 왜 이렇게 피통이 났지? 제발 스턴 제발 죽어 아 1이다 노오 제발 나이스 회피 나이스 회피 아니 여기서 왜 벌써 힘들어 이걸 죽여 그렇지 믿고 있다구 얘만 죽이면 된다 사라져라 쓰레기들아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 욕물이 왜 이렇게 약해 엄청 왜 이래 아니 되질뻔 했는디 힐러요? 자의를 드라며 자의를 각자 자생파티 오케이 오케이 자신만만 있어 야영을 한번 해야겠다 이거 조졌어 좀 빨리하는 감이 있는데 나이스 회피 흐흑 알았다 야영 안애면 그냥 뒤진다 운이 없었네 킹신 만만 기도로 왔구요 마스트를 관리해줄게 하나밖에 없네 이게 무난하다 아 이거 해주려면은 총 썼네 씨 밥주면 돼요 자일하면 돼 이제 힐좀 돌리면 돼 이거 템이니까 오면서 까고 이거 샘블러는 안되겠다 어우 씨 쓰읍 뭐가 조합이 이상하네 기괴한 조합이야 일단 썰어 저 원투죠 저 권위자에요 자 힐 헛 힐 세팅할걸 힐 한번만 땡기자 힐 한번만 땡기자 힐 한번만 땡기자 때려 아이고 씨 아이씨 구토 8 다음 터릿축 야 고루고루 잘 까네 일단 얘는 죽여야되고 됐다 이제 좀 하면 됩니다 이제 스토링하면 돼 힐 한번 힐 한번 얘 공격 한번 버틸 수 있어 자 힐 몸을 비뚤어라 자 힐 몸을 비뚤어라 자 힐 몸을 비뚤어라 너는 스톱만 걸죠 저항이 뜨네 괜찮 산 살아납니다 스톱 자 힐 힐 풀피까지 난데요 오래 끌면은 지온군이 옵니다 최대한 똥고 쉬어야 되요 최대한 똥고 쉬어야 되요 자 힐 지나가던 투수입니다 우어어씌 우어어씌 크리가 뜨네 또 자유 약간 소란데 이번에 회피 한번 뜨면은 이득이야 크.. 자유 스틱 받는 빨리 빨리 잡아야 돼 지영웅도 온다 마지막에 이 지지 잡아야 돼 나름 그래도 살아났죠? 삽세계 나름 살아났어? 삽세계 총사 1렬에 오면 1위공격밖에 못해요 오케이 다음에 할때는 1렬로만 데려오자 그런 정보 좋아요 그런 굴팁감사 그런 돼지팁감사 어? 1렬에 오면 아 각올 나오네 구토 깍뚝썰 오우 마이 갓 오우 마이 갓 조졌다 변신이요? 정말 위급할 때 한 거랑 울부짖기 아 노오 노오 일단 아 얘가 하필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씨 스톱 스톱 쏟어 죽창 아 이거 회피 왜 이렇게 떠요? 얘는 방안 높으니까 얘를 못 때리고 나도 회피 못 걸어 그래 때리지 말고 회피해 안전하게 안전하게 회피 그렇지 한번더 썰어주시고 각오일 한 명 술린 괜찮겠다 구울 빨리 잡고 근데 멘탈이 좀 갈리는데 조전도 노오 노심초사 스트레스 30 구토 구토 구울 먼저 빨리 잡아 됐다 각오일은 각오일은 뭐 스톱밖에 안쓰니까 각오일 남겨가지고 조금 좀 이제 회복 좀 하죠 힐 힐 인스프레이션 다단 자 힐 살아 난다 자 힐 괴인으로 마스터 자 힐 도와줘 미안해 개구일아 좀 더 놀아줘 개구일 저왕 그 힐 자 힐 그렇지 이게 실력이죠 원상 먹기 왜 이상한 놈들 나와 힐 음식은 여덟개 자룩이 돈 벌어라 구토하는거 구토 해피 버퍼가 짱이다 딜보다는 아 버프가 좋네 힐피 버퍼 확실히 올라온스톡 올라온스톡 힐피 버퍼가 좋아해요 아마도 썸사 오지네 얘는 컷 개발 힐피 좀 해 버프 오지게 발랐다고 오 뒤에 놈은 일단 부패 안증기로 마격 넣고 압렬 썰고 잡나 얘 한명 남겨가지고 힐좀 하자 일렬에 오면 별거 못할거에요 음 좋아요 기획대로 음 좋아요 기획대로 스티 아 살려줘 얘만 잡아 그렇지 자힐 자힐 아 일렬이 아니네 총껍지르기 괜찮아 괜찮아 시체 치워줄게 기다려 스토리 자 1턴째가 1턴째 지금 장난치 시간 없다 했죠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스턴이다 이제 사봐야돼 스트레스 오를거에요 죽청? 씨 퍽 왜 안죽어 어? 사일 한번만 하고 마격 생길게 없네 돌아오면서 까구요 자리 자리 이건 지도 지도일수도 있어 이거는 까주구요 지도가 아니구요 여덟개 여덟개면 충분해 비밀방 한번만 떠줘 이거는 버프죠 버프는 먹어놔야지 비추의 재단 버프 딜로 딜 30 80% 이거는 까자 다행이다 다행이다 돼지 맞나 본데 뚱댕이 맞나 본데 뚱댕이 자르기 부구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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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피버브 그리고 죽창 한방콤보가 감자 안나오네 한방인 안나오네 한방인 안나오네 세네 살게 세네 음 좋아 좋아 썰어주세요 유무리만 조넨 때리네 에 죽어라 사망 자 2 한번은 자 이래야돼 찔러서 죽이고 그렇죠 암열은 암열만 정리하고 좀 힐하면 돼 근데 한번 하나 잡을때마다 좀 홈코셜을 많이 해야되네 그 다음에 이 파티 문제점이 맞는 놈만 맞아요 맞 맞는 놈만 맞아 특히 유무리가 탱커야 맞는 놈만 지금 맞고있어요 자 이래야만 하고 얘는 사망이네 확정 보트가 없네 괜찮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톡 아 유무리 방어도템이요 유무리가 좀 어그로 순위가 높나봐 그거 껴줘야겠다 템은 많아요 오케이 전투 끝났다 그래도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다가와가지고 야물딱치개 챙기봐야지 야물딱치개 사보 탔어 여기방은 전투가 아니야 그럼 가도 된단 소리나 여기방은 전투가 아니야 음 스테기들 스테기들 스테관리용 나왔네 스트레스 관리 딱 하고 가면 되겠다 스테기들 톡 구토 어차피 다 끌어나면 스트레스 오지게 쌓이거든 하나만 죽이고 두더기 하나만 좀 연결놔 스턴만 걸고 오지게 하자 스턴만 걸고 인기가 만만합니다 베테랑이나 챔피언 샘블러 좀 잡아줘요 여기 샘블러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라루사님 천원 고마워요 샘블러? 이 파티로 가능? 아 뭐야 이거 스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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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블러야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기서 하면은 멸망할 것 같은데? 괴인이 샘블러 사냥꾼이라 가능합니다 담즙이 좀 좋긴 좋아요 담즙이 일단은 돌아 다크론 하면서 스트레스 환상 좀 보고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전투네 전투까지 필요없고 삽 너머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삽 너머에 다크론 갑니다 그냥 상단에 그냥 까고 여기까지 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다크론 간다 시크릿 앤 워더스 캔 비 파운드 이곳에 탈퀴기 중첩이요? 이거 안 배워놨는데? 이걸 할 수 있어 진짜? 기다려봐 멘탈 상태 좀 보고 각이 나오면은 한번 해보게 됩니다 휴 상자만 깎아 돈만 챙기라 했죠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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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 버려 성수 필요없어 유머리로 닦았나 이상한 놈이 나오진 않겠죠? 핵불 돈만 챙기구 핵불도 버려야되네 괜히 하나정도는 괜찮아요 성수를 먹어야겠다 버렸네 다음에부터 먹을게요 왼손 왼손 드디어 있구요 닥돈이요? 어렵 처음하면 어렵죠 처음하면은 처음하면은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죽게되요 하다 좀 조금만 하다보면은 좀 할만합니다 모바일 던전 아시죠? 모바일 게임 음 모바일 게임이랑 좀 비슷해요 까주고 숨겨진 버물이다 돈 나이스 배낭까지만 흉상은 좀 이따 버려 흉상은 좀 이따 버려 되게 쉽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게 최고 난이도라 그렇지 처음 유저들은 광명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쉬워요 여기서 흉상을 일단 버리고 이거 챙겨놓자 쌓이는 쇠 보고요 붕대 버리자 안돼 붕대는 샘블러한테 써야되지 않나? 템상 버리는게 맞긴 한데 샘블러가 추려 걸던가? 샘까지 제매낭 잡으려고요 샘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지? 열쇠 하나 열쇠를 버려야되네 열쇠를 해독제는 없어요 해독제는 버렸습니다 해독제는 없어도 될 것 같애 아마도 약초도 약초 버려야 됩니다 약초 버리자 약초 버려 약초를 버려 어차피 깔거 많아요 어차피 템 쌓여있어 겁나 쌓여있어 약초 쓰는거 하나요? 6개라서 약초를 버려 어차피 돈으로 바꿀겁니다 환전해요 다클 나면 템을 겁나 많이 줘요 열린금고 아 제발 아 아 제발 오닉스 오닉스 밥은 두번 남았다 쉐미러 유무리가 죽는다고요? 갈때까지 상황 좀 고민중이야 아직까지는 레몬빵 레몬빵 레몬빵을 누구한테 쓰지? 애도 때려야되요 쉐미 좀 어려워서 때리긴 때려야되 아 여기네 벌써 나왔어? 야 벌써왔어? 벌써왔냐고 오오 괜히 스킬은 있어요 있긴 있는데 3레벨이야 레벨이 낮아 이게 좋다메 화이킹이로 다 죽인대 그냥 집가자 그럴까? 침잡으면 만원 엥? 여러분들 의견 어때요? 지금 깨고 계신 분 있어요? 살아계신 분 의견 돈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어떻습니까?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메타로 담즙도 있고 고해야돼 찌르기는 위치변경 위치 변경 괜찮고 만원이면 가자 형 힐은 빼야되요 여기서 힐 빼고 음식을 다 먹어야되요 음식을 아 오킹 동킹콩님 백피트 고맙습니다 나는 성기사 반대 김치킹님은 안계시죠? 밥 4개인데 유물이한테 4개 먹이면 안죽을 것 같긴해 여기서 못잡으면 돈도 날라가고 다 날라갑니다 도망치면 어떻게 되요? 만약에 한명이 죽었어요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야 최악의 상황 꼬리 잘리기 가는? 유물이가 죽었어 도망갈 수 없나? 제발 집가 일단 위치 섞고 위치부터 섞고 내가 탈모 걸릴 확률 VS 잡을 확률 유물 지도 빼자 어 지도는 빼야되 스트레스 터지니까 지도는 열쇠가 어차피 없었을거에요 음식을 다 먹고 일단 음식을 먹고 음식자리에 지도 넣으면 돼 어? 음식자리에 지도 넣으면 돼 오늘 피날레를 이걸로 장식시킬까? 횃불을 버리면 못 들어가요 여기 횃불을 버리면 못 들어가요 잠시 후에 며칠이 없는데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남는 사막이 스턴 캐릭터 중독자 맷이 있구요 나 지금 떨고 있니? 집 가면 게이 목표는 아직 안 이뤘습니다 여기 하나 있잖아요 간다 다리만 섞고 어차피 무조건 섞이게 돼있어 혹시나 괴인이 앞에 있어요 담즙을 쓰기 어려워 그럼 변신해가지고 존다 때려 그냥 이 할퀴기로 때리면 된다는거지 할퀴기로 할퀴기로 졸라 때리면 샘블러 헌터나 이거지 무섭잖아요 스킬 필요없어 스킬 바꿀게 없네 스킬 바꿀게 없어요 복수 쓰면 자살 행위 아닌가? 복수 쓰고 그냥 졸라 때릴까? 그게 답일 수가 있어요 복수 쓰고 졸라 때려? 애들 이름은 투수분들입니다 맘에 준비좀 하고 기다려봐 맘에 준비좀 하고요 맘에 준비좀 하고요 맘에 준비좀 하고요 알았어 믿는다 좋아 갑니다 망합 혹시나 정말 최악의 상황이야 전멸에서 1주부터 다시 안가도 됩니다 뮤지에 지금 2명 다 들어있죠? 혹시나 정말 재수가 없어 다 뒤졌어 4명 추가야 6명 마지막에 아마 3명 뒤져 9명 16명 잔 있어 괜찮아 4명 괴인 문둥이면 조주고나머 형 이구? 이구요? 문둥이가 뭐 혹시나 잠깐만 혹시나 최악의 뒤로 간다 그럼 심망하는데 뒤에 좀 있어 자 이정도면은 사율에 안갈거야 사율에 있으면 사율에 절대 안가잖아 사율에만 없으면 돼 그래 문둥이 사율에 둬야돼 사율에 절대 안가죠 어 사율에 납독 괴인 최악의 상황 됐다 이러면은 됐다 그 왠지 스멀 사율에 안 steak일수도 있어요 에라이, ic 아. 좋았어 이래서 버프건 다음에 괴인으로 변신해서 졸라때리라 이거죠 어벤져 변신하는거 맞아? 이거 아니야? 변신해서 패야되요 스턴기가 변신! 활키기만 직접해가지고 졸라때려라 이거지 졸라 활키라 이거죠 딴거 필요없어? 활키기? 활키샘 산원철조 예 자 유무리가 문제야 회피 버프를 걸어야되나? 중독을 걸어야되나? 회피켜 회피 버프만 오케이? 회피 나루 두명의 피 두명 출혈 두명 출혈 붕대 5개 구비 완료 뜸부기만 잡고 붕대질하고 이제 전전이 나면 됩니다 전전 그 다음에 3열인데 이게 애매해 약간 애매한게 2열의 수 되죠 활킥이 제자리지 오케이 뒤에 가면 돼 뜸부기 15dm이네 이거 하나 쳐야되죠? 얘네 좀 빡센데? 찻! 롱고 미니아뜨 좋았어 딜 좋아 한방이다 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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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모았죠? 자리를 바꿔야돼 자리를 바꿔야돼 자리를 바꿔야돼요 얘가 1열에 있고 얘가 한 3열에서 뗄 수 있나? 3열에 못때려 잠깐만 애매해 약간 약간 조졌어 한명 굼떠 한명 굼떠 얘가 지금 3열에 생겨서 잠깐만 얘가 3열에서 못해요 찌르기 한번 쓰면 눈둥이가 뒤로가 왜 안디져노 뒤로 옮길까? 뒤로 옮겨가지고 괴인 변신 풀까요? 어때 뒤로 문둥이랑 괴인임 아 그래? 그냥 하이케야됨 얘 죽으면 또 생기는데 뜸부기 핥혀? 스토없어 버프 쌓아서 죽게돼 오케이 믿는다 투스쿱 믿어요? 오라 나 버프 나름 나쁘지않아 자 얘는 굼떠요 지금 얘 이 친구가 개굼떠 어떡해 문둥이가 문둥이 버려야되나 복스켰는데 아니면 얘를 뒤로 옮겨가지고 수동해야돼 이거 뒤로 옮긴 다음에 수동으로 개쇼를 해야돼? 알았어 이런 칙슈 회피를 키라 이거죠 중독 한번 걸긴 걸어야돼 중독 걸어야돼 중독 걸어야돼 쎄지거든요 아니야 회피하면 돼 다 회피하면 돼 회피 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으아아아악 잠깐 베테랑 쉴 존나 센데 버프 풀리네 그럼 개씩 구덩인데 삼률에 중독기 있어 그래 중독 구토해 그냥 니 카페 버프는 끝났어 회피하면 믿는다 믿고 있다고 스턴 은 솔직히 에바야 130%인데 10%라는 걸 저 안 믿어요 패죽입니다 실시 회피 나루 뜸보기들 흠 흠 흠 흠 흠 흠 이게 앞으로 얘가 3열이면 어어 야 뭐야 오 무한동력크 박치기 하는거지 그냥 찌르기 박치기 무한동력크 가는거지 회피 회피 아 아 아 얘는 버프 안걸렸죠 압렬에 있는 애들 죽여야돼 롱고 미니아트 광역규로 썰어 흠 어 숲에 내리는 빛처럼 흠 자 넌 회피냐 너는 회피냐 중독이냐 회피 나루 회피 아 좀 피해 좀 잡것들아 이 잡종들아 이씨 회피 제발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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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긴장 도망가 이거는 10마비온다 100% 죽음의 그림 도망쳐라 제열리 아 잡을까 했는데 아 천원도대로 도망가는 미션을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절망 어차피 버리려고 했어 유물이 어차피 버리려고 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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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킹님 계신가요? 김치킹님 계시면 살포시 손을 들어주세요 bij Orchest Attiva 고맙습니다 UR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אש